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3칸이 키 큰 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타브듬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등 스위치로 보이구요. 중문은 여다지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거실의 폭은 4m가 나고 있습니다. 층고는 2m 40이 나고 있구요. 도로변을 끼고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14층 74세대구요. 이 현장의 특징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거실의 향은 동향이구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실링팬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구요. LED 등은 매립형으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을 끼고 있구요. 거실과 주방은 일치형입니다. 주방 폭이 상당히 좋구요. ㄷ자로 시공이 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6인까지 충분히 식사할 정도로 길이감이 좋구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방에 환기창 기본 시공이 되어 있구요. 가스레인지 상급 부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구요. 안방에 드레스룸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2m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옷장 설치하시면 4개조로 충분히 거치 가능한 사이즈구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구요. 세면대와 양변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번째 방인데요. 3m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사이즈구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이 현장은 다용도실이 3개가 있는데요. 첫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 시공이 되어 있구요. 안방과 두번째 방 사이에 두번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방을 통하지 않아도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구요. 세번째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침대와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 세번째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이 현장은 3개나 구비가 되어 있구요. 수전도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메인 욕실인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넓은 공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은 기본 시공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인천 숭이동에 있는 14층 74세대 시공된 현장인데요. 자주식 주차장이 있고 대로변을 끼고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이 구비된 현장이구요. 다용도실이 3개 이상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구요. 전용면적인 현장은 선을 향해 수도 있기 때문에 aseriete건이는 안성 parte 20encia석을 판매를 탐치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인 현장은 하나 또한 시공된 현장입니다. 전용면적인 현장입니다. 전용연구소에서 최대한 사라짐이 등장합니다. 전용면적인 현장은 시공폐지의 현장에 상당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용 상당해를 차트와 브라중이 있는 현장입니다. 전용면적인 현장에서 일임이 확률을 지하여 지나가로 삼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